Q. interviewer 미즈니가 상세 미드 누구냐? Q. 봄과 같은 의지인가 보네? Q. 봄과 같이 그냥 내가 그 훤팅 패턴까지 터득하면 다른 헌팅이야? 야 방에다 밥줄 끊긴다? 어떻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이제 또 한번 지라스 제대로 가야죠 암튼 대단한 형님이야 걸어형님은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본능 이거 있잖아 비전파동 아니 이건 나는 맞추기 싫어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이게 나가 여러분들 어 그런 느낌 알지 그치? 비전파동 그냥 쓱 하다보면 애들 움직임이 예측이 돼 그냥 어 네 진짜 여러분들 제라스 이거는 진짜 챌린저만서도 통하는 제라스야 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의 뭐 확률 뭐 거의 90% 이상이야네 어 비전파동은 어디 한번 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탑한데 맞아주고 시작할까? 그정도 핸드캡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자 한번 또 시작합시다 맞추기 싫어도 맞아요 이게 보셨죠? 다 맞춥니다 아 맞추기 싫어도 맞아 얘들아 바쁘셨죠? 어째 어째 시벌 놈이 맞짱을 떠? 뒤질라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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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이구요 다 맞았지?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안하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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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움직임이 예측이 돼 예측이 어어 퍼블 좋아 퍼블 좋아 퍼블 좋아 칼이구요 바로 집에 보내야죠 이제 또 개새기 음 조지는거야 깔끔합니다 이럴수 바로 지라스죠 이색 좋구요 어으änge 죽어야지 이 새끼는 이번에는 이제 파밍요 숨두문 쉬잖아 얘들아 제발 좀 뭐 어? 빗나갔으면 좋겠다 얘들아! 파동이 좀! 제발! 제발 좀 빗나갔으면 좋겠어! 좋구요! 전 강웅돼서 집을 갑니다 저는! 거의 뭐 헬퍼컵이다 뭐다 뭐 여러분들 말들 많은데요! 깔끔하죠? 햄 달달합니다! 자아! 이제 시뻘새끼 CS! 오! 그래도 많이 주워 먹었네! 많이 주워 먹었어! 육렘만 찍으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새끼는 줄초상이다! 어 줄초상! 없죠? 뭘 또 피할줄 알아? 시기 크으으으 지린다아 제발 좀 어 안맞았으면 좋겠어제발 아아아아아 미쳤습니다아 이제 저기 킬강 나오죠? 아.. 아.. 시.. 벌 달달하구요 아 국물도 살짝 못맞추네 국물 잘 맞춰야 되는데 맞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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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달달하구요 깔끔합니다 또 탬을 또 좀 사와야겠지 얼국 나가구 와 씨발 야 국없어 이 개새끼야 아 아 씨발 바로 집보내구 하하아아아 하아아아 아 깔끔합니다 깔끔하구요 미드는 고속도로구요 미드는 고속도로지 미드가 깔끔하구요 음 와 그래 트리플킬이다 시리없고 안녕 또 1킬 하나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달달하구요 딱히 냄새가 좀 났거든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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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굴러 어 센스 좋고 아! 아 이 씨빨새끼 이거 개청자다 아 일부러 강타써서 처먹는거 보니깐 개청자야 아 씨빨년 어 뭐야 아 씨빨새끼 그거를 갖다가 다 1킬 먹고 뭐 어 괜찮아 아 템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에? 나루도 뭐 잘 크네 나루도 무난히 잘 크고 웃스러워 새끼들 뭐하냐? 아 아 씨빨새끼 헤잉크네 아 흐하하하하하하하 미친새끼 나 뒤지는거 하지 사람 너머 어? 어? 왜는데? 고맙습니다. 아 아 깜짝 놀랐어 wild 라이싱 굿 Lean 미드를 압박해야지 잘 새삼 트윗 주 allocation 아 시발 이게 끌려지네 어우 나 왜이렇게 속도 왜이렇게 불여 medicinal 그래도 하나 잡았네 아하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조금 안좋아 존자부터 하자 보퍼 여러분들 이거 지라스는 정택나 있잖아 얘들아 아 이제 오우 씨발 놈 한번도 안들어 야 근데 이 새끼 템틸이 왜이래? 이상한 새끼네 한번도 . 아 불구집 나 줘. 하아...c 그렇지. 굿. 야 용 떴다. 용부터 먹자. 질이구요 와아 씨발놈들 여기서 욕을 치고 있네 밑에서 와아 나는 저 미친 새끼들 찟 와아 저기서 빼서 욕을 쳐 극혐이네 어? 진짜 오늘 팀은 왜이러냐 어? 팀은 진짜 오늘 왜이래 잡아 그렇지 어우 애쉬궁 좋아했어 애쉬궁 좋아 야 욕먹어 욕 어우 어우 난 이거 웨이브 웨이브 먹어야지 아 존만들이네 이칭둘이네 깔끔합니다 손을 잡는데 저질뻔했네 저질뻔했네 달달합니다 바로 이거죠 아 내 어셔 안들어오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라스의 위험이죠 이게 바로 진짜 지고 싶어서 안진다는 이 지라스 그 얘들 아까 봤지 내 씨바 비전파동 제대로 다 꽂히는거 이 새끼들 이거 너무 무리하노 무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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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슬슬 이제 또 미드로도 합류할까 미드로도 한번 가들어야지 tresp동 이렇게 쏠밋 이렇게 옥 Tube 으허하핳 이기 이번주 전략계 피하니깐 이새끼 병신이 지가 끌리네 네 와 이렇게 해서 다 오냐? 에씨 이 씨발 년은 왜 여기서 또 그걸 또 처먹고 있어 합류를 해야지 그렇지 와 와 에씨 존나 잘 컸어 와 와 에씨 뭐야 뭐 무슨 레이저 광선이 빔이 그냥 끝도 없이 나가 와 칠입니다 어우 달달해 야 이거를 다 안줘 아 저 씨발 어 이정도는 뭐 어쩜 나나 먹을 수 있잖아 에씨야 내가 넓힘 많이 주워 먹었는데 뭐 어 이정도도 안 돼?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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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치네 쌍련 저거 와아 그 영구리에서 숱이 없네 아아 이거 맨미좀 해야 되는데 이거 아아 이건 아니야 이거 응? 씹 씹 남이 근데 좀 얘 좀 물방울 좀 좀 쌓았다? 응? 물방울 잘 쏘네 씹 괜찮아 괜찮아 아아씨 이건 아니야 이건 어? 아 잘하다가 또 이러네 잘하다가 근데 좀 솔직히 좀 방풀 같긴 해 여러분들 맞죠? 그죠? 틀림없는 방풀이야 이거는 뭐하냐? 또 끌리네 또 끌려 좋았어 에시 오니까 그냥 사망종률 싹대네 좋아 카치기구요 맵니 보십쇼 여러분들 맵니 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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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놓으려면 1800원 가야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저 키를 내껀데 씨발. 쏘아졌어. 가자. 이 새끼 앞에서 이거 존나 깐죽깐죽 때면서 나대네 나대. 피 좀 채워. 이 시버년아. 이 새끼 앞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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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이새끼들 뭐해 뭐해 이 좀만한 년들이 어디서 엉겨 엉기기는 데인 주제에 어 뭐야 헬퍼지 거의 여러분들 뭐 불러 맛있노 어 뭐야 오 미니언들이 로빈을 이렇게 잘 치네 참나 쩌 꺼져 이새끼야 꺼져 쓰레기같은 새끼들 아 난파이같은 새끼들 쩌 쩌 쩌 이 새끼가 어디를 이 새끼가 어디를 지질라고 이 새끼가 어디를 지질라고 이 새끼가 어디를 핏 자 우 post 와 탐 좀 가능사어오자 와 애 ㅅ 좀 배운게 있는데? 거의 뭐 애쉬랑 뭐 내가 다 하고있지 뭐 이거 라바돈의 또 죽음모자 또 하나 야무지게 또 하나 장착하구요 어? 이걸 팔아 와아 이제 텔 제대로 나오겠다 응? modo 또 불러가 없으니까 또 불러를 먹어줘야지 안녕? 羅č 허허허아 에이 씨 이 쉐끼가 이거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겁이 내, 내 분노를 탔네? 왜 오기 threw ор miners 에이 씨 이후에 아 이새끼들 저거 또라인이들 길이였죠? 길이였죠? 아 저새끼들 뭐하냐아 아아아아 개새끼들 와아아아 하아 시가이새끼들 와아 이렇게 누른데도 진짜 이새끼들 진짜 개새끼들이 다 사람사람들 아니네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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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시용 시용 먹고 시간대 하아... 집이 없구요 깔끔해 깔끔해 아아! 저거 나는새끼 저거 사람 아니야 아아... 아아... 개새끼 아아... 개새끼 굴렀착 저거, 이겼다... 울 metre 충격 풀렸어.. 저기... 좀 이겼다... 동결 응! 넘는 뒤졌다... 여러분들 풀템 갑니다... 왜 죽이는 닭공이야 닭공? 우리는! 으아 저건 닭봉이다 와아 피계획 좋구요 야 쥐새끼들 뭐야 바론관단 이 미친새끼 저거 이씨 지리구요 바로 그냥 여러분들 순사 순사 지킴기지 야 딜 여러분들 다 누가 줬습니까 이거 딜 누가다 너 미쳤다 미쳤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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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미쳤스 이만세 여러분들 잘하쌉니다 이만세 네 자 이제 풀캠으로 한번 가볼까요 음 다같이 외치라 이기야 이씨 다같이 외치라 이거 지메 어? 안나와? 안나와? 자 요번에 딜량 이거 얘들아 아무래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네스북 찍어볼거 같은데요 다같이 외치라 자 쑹 빨리 템 사오자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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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템 나왔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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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지 얘들아 제라스틸 으음 바싹 튀겨지는거야 그냥 자 자 자 자 와 저거 씨발 이거 존나 긴게 나가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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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업 습... 7이었구여? 아, 시... 이 발언도 못 켰어 어, 발언도 우리가 먹었네 음... 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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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시간이 없어 쪼냐 야 용가자 용 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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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쪼냐 아 dá 쪼냐 벌레 쪼냐 왜 안 나가 이게 와 이거 크다 이거 커 와 양방으로 들어오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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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ㅅㅂ 와아 ㅅㅂ 어? 아 나르랑 저 니다니가 저 새끼들 하는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꾸 쳐 뒤져 템도 뭐 강력한 템 없나? 어? 아 ㅅ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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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ㅅ ㅅ 영원히 옆구리가 좀 허전하다, 옆구리가 괜히 혼자 나가다가 뒤집으면 좆대 뭐해, 얘 혼자 이 씨발새끼야 어디서 대체 와 진짜 또 소호천사에 걷네 아니 무슨 이새끼들 모여서 한타를 하네 개새끼들이 한번에 2 회 원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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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팔고 뭘 가? 안녕. 쳐먹고 와라. 오용이다. 다 뒤지냐? 너 다 뒤져? 오용이다. 오용이다.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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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슈퍼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 빨란데 진짜.. 이래서 저 개청자 새끼기 때문에 안 돼.. 이 빨란데.. 이렇게 찍었는데.. 와.. 트롤이잖아.. 일부러 저 시발년들 때문에 리달리랑 저거.. 어? 나르년들.. 와.. 시발.. 아.. 이런데들 바로 찾아라.. 또 만날까.. 또 만날까.. 와.. 딜량 봐라.. 658천어제 이렇게 가고 하면서.. 와.. 받은 피해량도 제일 적고.. 시발.. 요번에 존나 잘했는데 얘들아..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지하스를 꺼냈다는 거는.. 지고 싶어도 이제 못진다는 그런건데.. 두명.. 트롤.. 한명이면 모르겠는데.. 두명이면은.. 이게 또 어쩔 수 없는거지.. 응? 응.. 이건 어쩔 수 없는거지.. 여러분들.. 어.. 그래도 뭐.. 제 경기력에는.. 여러분들.. 아주 만족을 합니다.. 그죠? 음.. 지를 시발 앞에.. 어.. 탱을 안해주고 뭐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뭐가 되냐.. 솔직히.. 어? 어.. 아무튼 뭐.. 다.. 뭐.. 또 게임이.. 또 이럴때도 있고.. 뭐.. 그런거죠 뭐.. 앞으로.. 막 시작 declare.. 긴 epicarya.. 지금 못 찾아з Sailor.. 음.. NICK!! 앗.. 힐.. 인기게 지ocar Meanih.. highest.. 즉 하루.. 다시 emo수잇.. 넘어.. 잠시 롤.. 이럴.. 힙eker.. 잘.. ㅅ.. 리뚱đ.. MIT!! 감사합니다.